퀀 엔터테인먼트에 무조건 영입할 수 있다면 오 야 이거 오우 GD 아니면 아이유 아이유 아 전부 다 너무 영광해 3, 2, 1 아이유 아이유 야 이게 GD 그 뜻이 안 돼 왜냐면 빛들이 하셔야 되니까 아이유 님은 솔로 오시니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GD 씨도 안 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알죠 그러면 아이유 VS 제시 아이유 아이유 나가 나가